여기는 신림역에서 신림오동으로 역에서 한 3-400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역에서 걸어서 5분 안걸리고요 분리형 원룸이고 가격은 1000에 42만원입니다 1000에 42만원이고 지금 전세로도 5500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깝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힘들구요 옵션은 풀옵션이고 전세 5500이면 아주 좋습니다 전세 5500 지상층이 이정도면 역에서 가깝고 아주 좋고 대출 안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월세로 1000에 42만원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더 방이 크고 월세가 조금 더 나가는 호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물은 그래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요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1000에 42만원은 더 좋겠지만 1000에 42만원으로 항상 나오는 방중이 하나입니다 전세로서는 거의 안나오죠 전세로서는 거의 나올 리가 없고 요번에 공실이 3개가 한 번에 나와서 전세 하나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500에 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5500에 전세도 가능하죠 전세 5500을 통해서